네 안녕하세요 헬롱TV의 이룬입니다. 네 저렇습니다. 이번엔 컨텐츠는 셜록, 셜록입니다. 셜록, 셜록은 왼쪽, 왼쪽 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아 미쳐오겠습니다. 여기 녹화번에 웬디가 들어가고. 아하 저특별출연. 여기 중앙에다가 넣어놔야지 웬디. 오케이. 오케이. 말해봐 웬디야. 네 안녕하세요. 엘린TV 일러스트 PD 웬디입니다. 다 오늘날 컨텐츠는? 오늘날 컨텐츠는 셜록, 셜록입니다. 왼쪽, 왼쪽 문으로 나가시면 셜록, 셜록입니다. 아니, 셜록, 셜록 욕입니다. 셜록을 하면 두 번씩 외치더라고요. 제가 진짜? 콜록 콜록입니다. 진짜. 내가 찾아줄까? 아니야 아니야. 셜록이란 사진자와 잠정들이 쌓아오는 컨텐츠인데요. 네, 계속 써보세요. 이아님. 네. 범인은 루이님이에요. 웬디님 룰 좀 알려주세요. 아, 그건요. 음. 뽑기를 해가지고. 렘. 어. 렘. 어. 네. 이상하게 말해. 그냥 범인만 잡으면 된다고. 네. 범인만 잡으면 돼요. 아. 그리고 범인님, 범인은 실원님이니까. 실원 절격하시면 되고요. 자, 밍브리도 말해봐. 규칙을 몰라. 너는. 밍브라. 네? 밍브라. 네. 됐어. 네. 녹화번 하나 만들었다.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여덟 명이지, 총. 사회자를 제외하면 총 9명. 아, 제외해서 8명. 아, 제외했는데 늘어났음. 괜찮나. 미안해, 내가 수자를 좀 못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배웠습니다. 어? 네? 내가 초등학교라고? 내 마음속에는 초등학생이. 방금 렘님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거 내 4야. 알았어, 난 4야. 네. 쌍둥이. 쌍둥이래. 여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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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여자? 어? 어? 안녕. 뭔지 모르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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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넘어가자, 라임아. 빠르게 넘어가자. 라임이 통화방이 없다고. 라임이 통화방이 없어. 아이, 누가 그 틀을 해. 누가 틀을 해. 라임이 통화방이 없어. 라임이 통화방이 없어. 낭형? 라인데? 낭형 아니야? 응.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익사라는 시험을 할 건데요. 됐어, 됐어. 넣어놔. 됐어. 맞아, 담가놔 빨리. 담가. 가자. 가자. 우리 소개하러 가자, 이하나. 야, 감시해. 이하나. 뭐야. 이하나, 소개하러 가자. 담가 놔. 됐어. 라임은 이제 물에 절여지면 맛있다고. 다시마 소절해. 피 달고 있어. 빨갛게 아파하고 있어. 니 또 나와. 라임이 김장철입니다. 라임이 김장철입니다. 아니, 막타 때리려고 그랬는데. 안 돼. 라임이 김장철입니다. 자, 자기소개 해보자. 여기 흰색 양턴은 버리자. 여기요. 라임이한테서 경보음 울리는 것 같은데. 아, 왜 이디마. 삐뽀삐뽀거리는데요, 라임이. 뭐? 헤에에에에! 와, 우리 라임이가 다 절여졌어요. 네, 라임이가 절여졌어요. 네. 라임이를 절인 실험입니다. 야, 이 스키 내가 어저께. 그때 저거 먹으면 안 되겠다. 어제 내까랑 똑같은 거 맞지? 색은 뭐? 아니, 색깔 다르잖아. 아, 색깔만 다르지. 디자인 똑같아. 자. 니 또니. 디자인이랑 똑같으니까. 자. 여기. 아니, 이게 순서 내 마음이야. 아, 여기. roneed 끝 타이돈 어디가? 미안해요 이벤토리 보고있었어요 철록 스테이션 오니가이시마스 여인입니다 미안해 또 보고있었어요 아세 요 요세이한 요 요아 이벤토리 으아아아아아앙 자 우리는 언제 시작했을까요? 내가 라임이 언제 오냐? 100년 뒤에 오셔 라임이 전쟁나면 집앞에 사과나물 씹는다고 하던데 우리는 뉴트럴지나를 지나서 뉴트럴지나 폼크레이징 그 꼬뿌로 아니야? 꼬뿌로잖아 뉴크레이징 자 여기 빼고와줘 뉴 폼크레이징 뉴트럴지나 자 시작하자 빼고합시다 아니야 어차피 남는거 줘 미키야 남는거 주고 시작하면 돼 기다려봐 기다려봐 뭐도 있는지 몰라 기다려봐 나 확인했어 이러면서 맞아? 아 맞아 왓타시노턴 왜 다 들어가? 얘들아 왜 다 들어가니? 왜 안왔죠 얘들은 얘들아 저기로가 왓타시노턴 얘들아 저기로가 야 나 순간 이거 너무 기대했잖아 일로와 그냥 까리 진약하게 오랜턴 오랜턴 라키오빠 넥스트 피폴 야 5초안에 들어온다 5 4 땡 이거 비누 아니야? 비누 이거 우리집 2비누 쓰는데 이거 놓고가는거야? 그냥 먹고가는거야? 라키오빠 스킨 언제 맡겨 라키오빠 기존 캐니브 뭐야 넥스트 피폴 캐니브이가 뭔들인지 알고 하는거야? 오케이 왓타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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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타시 왓타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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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범인이 자백을 하게 됐는데 게임 시작해 게임 시작 범인이다 책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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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책감이 들면 자세해라 긴타임 있다 알려주시고요 긴타임 알려주시고 그..그..그..그..뭐야 다 온라인으로 해주세요 바이자이제 바자제 바자바라 뭔가 되게 영성하게 작대긴 했다 이 맵은 언제봐도 이쁜것 같애 그러면 난 저기 맵부터 가야지 오예이 왓디바 여기 건너걸려면 좀 귀찮아지는데 아! 귀찮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음..샬록은 그냥 간단해요 상자 찾으면 돼요 상자 찾으면 탐정 무기가 있고 저는 탐정이에요 포신용 단검이 나왔으니까 탐정으로 결단이 됐습니다 아 이게 왜 나와 흠 음..두금은 좀 흠 안쓰일게요 좀 자제를 해야겠.. 휴 깜짝이야 누금쓰는거 좀 자제를 해야겠다 재밌긴 한데 잠시 귀가 안좋아지고 있어 내가 미쳤나봐 이게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더라? 어디에 뭐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도망가 야 도망가 흠 올라온다 흠 흠 야 갓마 흠 흠 흠 흤 어 미안해 흠 흠 내가 사이자 라면 어떠한 성격을 쓸까?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씩 말하는데요 저는 상자찾기에 정말 재질이 없습니다 소질? 다이아찾거나 그런게 정말 소질이 없어요 정말 신이 내린 감각이라고 진짜 내가 봐도 심각한거 같애 상자를 왜 그렇게 못찾는거지 내가? 이맵을 다 외운거 아니야 신이 버린 감각이라고? 선택해준걸로 해줘요 선택을 해준걸로 신이 선택해준걸로 하고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러면 아 진짜 없네? 내 감각이 다 죽었나? 흠 흠 신 감각 넘기 괜찮다 에이 하느님 너무했네 힘들어 죽겠는데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봐 잠시만 기다려봐 하하 어떻게 해야되지 such 에 qualc亲 불 Ajax pensar 해야부 전략 어디에 사용자가 있을까? 한번 내 감각 믿어봄 한번 내 감으로는 배 빼빼빼빼빼빼빼 자 이런것? 설마 위에다 설치했겠나? 아 나 진짜 감각 없나봐 아 미치겠네 심각하다 옛날 저런거는 그럼 일단 아무데나 아무데나 가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남자 탈의실 없네 옛날 제가 이런곳에서 하나 발견했었죠 여기 여기 물 밑에 설마 오늘도 물 밑에 역시나 없군요 역시나 없군요 아 진짜 졸라 슬퍼진다 이 맵이 은근 외우기는 쉬운데 길을 외우기가 힘들어요 길만 외우기가 힘들어 위치는 다 알겠는데 길을 외우기가 힘들어 라인 비퍼레이 타고 그거 우리 라인 사막에서 구할하셨네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로너도 매니저 주려니까 매니저가 꽉쳤네 아 디바 진짜 없네 나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방송 어떻게 하지? 이러면 방송 어떻게 하지? 아따 미쳐버리겠구만 다른사람이 통화를 안되자고? 아 얘도 안받으면 나 큰일난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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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바 통화도 안돼 띠바 띠바 통화도 안돼 띠바 통화도 안돼 와 오늘 뭔 날인가? 어허 우리 태어나신 분 있다 잉 띠바 통화도報導 야 어디가 띠바 통화 발사 하다 천화점파다 띠바 통화 띠바 통화 띠바 통화 여보세요 부하셨다고 이야기 들어가지고 축하할라고 전화드렸어요 아 축하할려고요? 단지 그것뿐입니까? 네 끊으세요 예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거죠? 집착남이세요? 전화 미워요 어? 라임이한테 찾았어 어? 라임이한테 찾았어요 조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형 상자라도 찾았어? 상자는 많아 그래 나 상자 존나 없잖아 방송에 상자가 남은 적이 없어 아이템이 들어있는 상자가 한 번도 남은 적이 없어 노틀렛을 가봐 가봤어 다 그냥 상자는 찾긴 했는데 그래 그냥 상자 말한거 아니었어? 나 내 방식대로 찾겠어 미 뭐 있어? 때려야지 받으시는구나 예 암호명 당신은 당신은 범인입니까? 탐정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다 탐정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범인이다 웃기시네 그러면 루이는 범인이 아니구만 이거 알려줘도 저렇게 되는군 범인이다 범인이라고요? 범인이라 응 웃기시네 범인이다 사리창정은 뭐였지 능력이? 저기요? 어? 범인 죽겠는거 아니냐? 너 떨어졌나보다 범인이다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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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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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심각해 장난을 넘어서 내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어 나 처음에 장난을 하나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조화 설정이나 졸업... 나 솔직히 모르겠어 뭐라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심각해 얘들아 옛날... 아 상세가 진짜 없네 심각한데? 님들은 즐거... 아무 생각 없구나 내가 못 찾는 건 하겠지만 그게 맞긴 한데 심각해는 한데 야 이거 통평집 해야될 수도 있어 메이플랜에서 나왔던 배라고요? 그렇긴 하죠 이쁘죠? 쉐더 끼면 더 이쁠 것 같다고? 미안해 쉐더가 없어 미안해 이쁘고의 상자가... 오! 이쁘고 이쁘고의 상자 이쁘고의 상자 그리고 다른 공간의 상자 여러분 희망을 잊지 마십시다 저희 희망을 잊지 말고 저희 꼭 찾아봐요 살만됐다 죽여달라고 싶다 아니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희망을 잊지 마십시다 저희는 꼭 할 수 있습 오 오! 힌트다 78 이게 자표에요 XYZ를 하는데 78이면 Y네요 여보세요 너희 십성구를 찾았어 10 10 10 10 10 10 10 10 미쳤어 형 나 가끔 이랬는데 흐흐흫 님 자 여기 힌트에는 78에 써져있고 어 랑킹을 초대할게 78이면 좌표 아니야? 좌표? 좌표니까 내가 봤을때 Y인거 같은데 X X X 뭐야 스크린샷 찍었어 X X 같은데 나 마이 desapirt네 나 já 데뷔 Hit呑리 못 찾다가 결국 이거 찾았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Sophie 야 т english 도망가 도망가 됐어 도망가 내가 그래 스크린이가 도망갔는데? Monst해주시는 소민 희망 왜 나만 또 다른데 ancora 일고 가 우린 뭉쳐야돼 우린 범인이 아니잖아 아 푸... 아!? 어 bombers 맞는말이겠지? 안오는데? 그래 여기 78일 써져있거든 그니까 Y가 78인거 같애 형 오케이 Y가 78 그니까 Y가 78인을 다 파보자 오케이 일단 높은대로 가자 자 형 형 불 도져 어딨어? 어? 불 도져 빨리 불 도져 불 도져 이거야 이거 약간 시계탑? 아닌데? 시계탑은 좀 높은데? X도 한번 찾아보라고? 야 이거 뭐 나오라 뿅! 하면 나오는게 아니야 78 78이면 여기 일단 위로 올라가야 돼 여기 야 여기 비밀기지 있거든 우리? 분수대로 왔어 아 맞아 우리 스무 있지 분수대? 어딨어? 우리 올라가고 있었어 잠만 여기 여기 우리 비밀기지 갓 오 뭐야 여기 비밀기지야 어? 어 수고롱 그거다 아직 공사중이긴 하지만 이게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딱 아트를 해주면 다 이쁘다 스무스하게 이걸 꾸며주자고 오케이 라임이 7성구 7개 다 죽였어 계속 가져와야잖아 아니야 2성구 가자 78 두개만 더 짜면 되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 78 78 78 78 78 78 라임 78 위에 있대 70 위에 위에 있다고? 78에 뒤지면 되는거지 어쨌든 어 나무에 숨겨져 있거나 그런거 아니야? 아무데나야 78 나 이거 벽쪽에 보면 그 나뭇잎으로 가려져 있잖아 어 거기 나뭇잎 밑에 있더라 어? 어? 아이 상자가? 응 어? 너네 중앙시장을 오보이셈 중앙시장 잠깐만 나 한번 나무 뒤져보고 갈게 나무가 찾기가 힘들어 핫트 핫 핫 핫 핫 몰 QW 템 다르게 배치한거고 다르게 했다고? 어? 드디어 랑키 형이 원하는대로 했군 뭐야? 그 형이 아 이거 녹화중이라 이따 말하자 핫 핫 야 신커태지 여기여 여러분 어 어? 중앙시장으로 모여 얘들아 에 만들지 말랬는데 그렇게 또 만든거야? 뭐라는거야 지금 어 나. 나 뭐라는거죠? 어? 여기 상자있다 누가 파갔어요 이런 어 잠만 시루한테 전화 바꿔올게 이걸 파가? 보이나 봐 저기 아니 판건 아닐걸 그니까 사회자가 봤을걸 파도 내가 봤을땐 여기 대머버사 집 있지 형 어 그런거 같애 여기 어딘가 있을거 같애 느낌을 한 거기랑 형 대머버사 집이 어딘지 알아? 나 중앙시장에서 존나 가까운데 큰성 안보이냐? 큰성 말고 위에 원소들 모여있는데 아 그성 그성에 가라고? 요즘 거기있는데 누가 유리타 깨져있어 fix 내가 깼려 했는데 이미 깨져있더라 형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해 범인? 라임일것같아 라임이라고? 장난이야 장난 으악 으슨 아니야 응 맞아 아니야 내가 길을 알아 난 몰라 아냐 시계탑 아 누구 한 명 갔을 것 같은데 나 지하에 빠졌어 자유시장 오자고? 중앙시장이었나? 자유시장이었나? 아르디아빠 어쨌든 나무나 뭐 숨겨진 데가 있지 숨겨진 데가 있지 어? 숨겨진 데가 있지 어려워 쉬워 형이 찾았을 때 어려워 은근 헷갈려 어려워 헷갈리는 곳 이 맵 큰 데에서 찾기가 어려워 헷갈려? 말도 안 돼 어? 어딘지 예상은 간다 또 하나 나도 나도 거기로 거기 있어 어디로 가야하오 이런 곳에 하나쯤은 너도 같은 곳에 있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몰라 형 우리 마음이 왔다면 내일 프레디는 깰 수 있을거야 뭐? 어? 언제부터 프레디가 합동 게임이었냐 아 합동이래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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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 협동 게임 뭐하니? 아 겁나 이 부분 웅장하다 웅장하다보니 웅장하다보니 누가 슬픈 두두두두두두두 뭐 이것도 아냐? 두두두두두두 아니야 멘토가 왜 잡아 뭐..뭐야? 가봐야되나? 많은 사람들과 통하고 싶은 멘토가 일단 가자 난 내가 가여 있을게 여보세요? 야 야 야 야 야 서버말로 미리 알려주지 그런거 없다 서버말로 좀 알려주지 그런거 없다 서버말로 회의 시작합니다 하고 맨통 잡지 회의를 시작했대 회의를 시작했다고요 회의 회의 자 자리 서라 자 자리에 서라 시바 잠깐만 아니 어 내가 먹어야지 나 OP 없어 나 OP 다 뺐다 어 OP 다 뺐대 안돼 누구야 누가 먹어 DP는 못해 루미기 초대 루..루미 key M.I.C.K 아니 어디가 서졌.. 어 버리려 했는데 어 시무리었다 하..이거 어디 아빠 아무색 자 회의 시간은 이분 자 자 여러분 빨리빨리 진행하자 누가 히트 찾았어요 어 나 내가 찾았다 라이비가 버려줬다 닝겐 힌트는 인간이 아니다데스 인간이 아니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근데 여기 다 인간 아니잖아 여기 인간 어딨냐? 나 여기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나 그거 보고 오잖아 몰라 누가 죽었냐? 시문이 죽었네 와 전제감도 없냐 어떻게 퍼펙트 시문 얘들아 힌트가 좀 이상한데 사람이 다 아닌데 사람이 아니면 그게 힌트야? 그냥 우리 멤버 속이 아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사람이 아니 사람 옷 이상해 옷 이상해 너 나한테 바뀌어보이지? 나한테 볼게 생긴게 생긴게 많아 생기던 많았냐 존아 여기에서 솔직히 자켓가 어어? 야 어릴 때 야 나 OP 줘봐 오피 줘봐 아 어릴때 사람이었어? 아니 어릴때 어 누나가 눈이나 얼굴 자나 시켜놓은거 같은 화장기구 같다 오피 줘봐 미키? 아니 사람이 아니네 사람이 싫은새끼인가? 뭐하는거야? 아니 내가 봤을때 사람이 아니라면 미키가 힌트 놓은거지 어 미키같이 그래서 사람이 아닌 사람은 헐다 라라라라라 왜 나야? 라라스탠커드 쥐 아니야? 자 라라 끌린데나 완전 시록 끌려 뭐 회의에서 처형당하는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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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형도 안당해? 역시 사람이 아닌거 같애 죽었는데 투표를 해도 되는데 투명 내놔 야 회의 언제 끝나? 2분 이제 1분 20분까지 20분까지 이제 20분 라라가 끌린다나 얘들아 라라가 끌린다나 라라가 끌린다 난 내가 끌린다 아무 사이자 라라야 회의 끝 수고 도대체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아 짜증나 걸어가야돼 짱년들이 다 사람새끼가 아니었어 아 짜증나 걸어가야돼 라라 같거든? 사람이 없네요 나라 같은데 내가 봤을 땐 형 내 생각은 나 같애 사람새끼가 없어 흰터보다 사람새끼가 없고 미치겠다 진짜 그 존나 슬픈데? 뭔가 맞는 말인데 존나 슬프다 마 리스폰에 숨겼다거나 그런거 없지마 설마 으앗 난 하나 또 찝히는 데가 있는데 난 어디로 가야 하오 나 지하에 지하에 하나 있을거 같은데 숨긴거 아무도 가보지않은 그 어두운 곳 어두침침한 곳? 응 하지만 한질기에 빛이 흐르는 곳 씻어요 씨? 직접감성 누가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악몽 악몽? 여러분 잠시만요 악명을 씻겨줄 악몽을 씻겨줄 매수가 흐르고 있다 그래 여기 안에 있을거야 분명 저 형 뭐라는지 모르겠다 나는 진짜 저 형이 치스잖아 요즘 시적감성이 높아가지고 이 성수에 내 몸을 담그리라 미친 이 수많은 상자들 중에 숨겨놓진 않았겠지 성수를 담가봤지만 없었다 시적감성 시적감성에 포기해야 되는건가? 네 수많은 별 중 나의 별은 어딨는가 흐흐흐흫 나 되게 귀엽지 않아 얘들아? 이 분도가 윤동주가 되고싶었어 이 모레를 보지? 흫흫흫 신,윤동,주 자살가 나 힌트 찾아보고싶다 나 소리가 안나 당신은 청력을 잃으셨습니다 아니 소리가 안나 어 뭐야 찡긋? 이거 뭐야? 사람 죽은거야? 헐 뭐 찾았어 또? 아니 힌트 찾았지 사람 죽일때마다 힌트 남았잖아 회의 회의 아니 그 뭐지? 좀비 좀비 죽어있고 찡긋해놨어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 죽은거야니까 아 그래? 응 아 거기에 사람이 죽은거라고? 쨍이 쨍이 어 멀지않게 뛰졌네 오! I can fly I can fly 오 예 여기 앉아 조용하게 플라이를 뺀다 흠! 아하 아헤이 아 진짜 상자를 못찾겠다 상자 애들 다 찾은건가? 다 찾았으면 회의 때 좀 말해주지 진짜 다 찾아놓고 말 안했으면 때리고 싶을게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어? 제게 자 Y가 78인데 오! 비방클 남았어 여기에 구원받지 못한 아이가 하나 있군 흫흫흫 모두 함께 성수를 뿌려 정화를 해주자 왕이군 시 실적감생 이거 완전 자 라임아 하늘을 봐 수고하니 지옥